야야야! 야 우동태! 지금 너네 집 갔다 오는 건데 잘 만났다? 니가 우리 집에 왜 가 엄마? 너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뺑듣었다가는 내가 진짜 가만 안 놔둔다 아유 야야야야 우리 사장님이 너 좀 데려오래 니네 사장이 날 왜? 아 모르지 난 그냥 심부름하는 건데 가자 너 안 마 내가 니네 사장 왜 만나? 아니 글쎄 나도 모르니까 니가 만나서 직접 물어보라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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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암호지? 군대 암호인가? 사장님 네 오성태 데리고 왔습니다 너 나가봐 네 넌 윗사람 보고 인사도 안 하냔 마? 나 왜 불렀어요? 너 뭐 하는 새끼인지 궁금해서 불렀다 너 하는 일이 뭐냐? 그건 알 거 없으시고 나 왜 보자고 했냐고요?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너 주먹 껴나 쓰더라 내 밑에서 일 좀 해라 됐습니다 됐습니다 난 더러운 주먹은 안 쓰거든요 뭐 마? 야 이 자식 야 이 앤마 저 자식 저거 데려다 키우면 꽤 쓸만하겠는데 하하하 하하하